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반등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술적 반등의 와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반등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올라오는 게 이번에 꽤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2600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진반등이라고 생각하고 돈 계속 밀어넣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맨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신용 물량 아닙니까? 신용 물량. 근데 뭐 신용 물량 지금 어떻죠? 저랑 같이 볼까요? 신용 물량 어떠냐 한번 봅시다.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증시 자금 동향에서 신용 물량이 이제 18주대로 떨어졌습니다. 6월 24일자거든요. 6월 24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자예요. 근데 월요일 금요일부터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개미들이 신용을 다시 한번 일으켰을 거라고 다시 일으켰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반등이라기에는 저는 약간 조금 예전처럼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장이 크게 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해결된 게 없잖아요. 물가 잡혔습니까? 유가 잡혔어? 달러 내려왔어? 환율 그대로잖아. 기준금리 내년에도 올라가죠? 없어. 그러니까 조심히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저 오늘도 소식이 좀 흔들렸어. 이제 매수 좀 할까? 흔들렸는데 매수 안 했습니다. 매수를 안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조정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조정이 한번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에 매수를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수 안 해도 지금 종목들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종목들만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코스닥이 좀 더 하락 후기에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상승폭도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한다고 해도 저는 부정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말 그대로 신규 종목을 편입시킨 게 아니라 기존 종목을 먼저 공략하는 위주로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본전되면은 그냥 아쉬워도 먼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구조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카카오페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 LG, SK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원래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은 그런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글쎄요.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기에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여기 보시면 중국자분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아직 적자네. 이제 흑자 내는 것 같은데 이제 2023년부터 흑자를 보고 있네요. 뭐 매출액은 진짜 엄청나게 늘었네.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여기 보면 알리페이 이놈들이 들어있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알리페이. 얘는 이거 다 팔고 나갈 거예요. 이거 물량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최대주주 보면 주식수가 4,600만 주인데 4,600만 주를 누가 다 받아. 개미들이 다 받을 수 있어. 6만 4천 5백 얼마야?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입니다. 여러분 3조. 3조 개미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용 물량 뭐 1, 2조 털리는 거에도 개미도 막 자살하려고 난리 치는데 그래서 카카오페인은 저는 이거 건드리지 않는 것을 여전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분석 종목으로 정했고요. 일단 적이 되게 커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나온 물량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원래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한 1년 6개월 뒤에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2년 정도 묵혀놨다가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냥 건드리고 싶으면 조금 단타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유통 비율이나 외국인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뭐 지분을 딱 봤을 때 대표자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종목은 대표자가 매도를 안 할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더 공략을 해봐도 되겠죠.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이거는 2021년 11월에 상장형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인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금융소... 이거 뭐야? 진영 카카오, 스크린, 골프 블루 카카오? 카카오페이는 반토막, 구원투수, 영기금, 수익률, 구류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사드리는 게 약간 뭐랄까 국가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압박감. 야, 너는 기간 뭐하냐? 국민들, 개미들 죽어나가는 거 영기금 네가 나서서 주가 하락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기 싫어도 국내 주식을 조금 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얘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기금은 한 1조 꼬라도 상관없어. 얘는 몇백조, 몇천조 있는데 그거 때려박으면 되잖아요. 몇백조겠죠? 영기금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손실이 만약에 뭐 100억을 투자했다. 그 영기금은 500억을 밀어넣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수익률은 제가 보기에 아무 이상 없고요. 순조롭던 카카오 IPO 플랜, 이상신호 카카오페이 대규모 블록딜, 일파만파 오버행,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각설, 뭐라 뭐라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이제 카카오 이런 식으로 찍고 뭐 상장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개미들이 보통 피해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좀 카카오를 빼고 차라리 LG를 사. 자, 저러면 차라리 LG를 사겠어요. LG. LG 전자 지금 좋잖아. 그 자동차 이쪽도 좋고 LG 현재 지금 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쭉 빠졌죠. 어, 좀 더 빠지면 좋겠는데 자, 주혜지는 어떻지? 주혜지. 주혜지 좋잖아, 이봐봐. 지금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죠? 우상형으로 쭉 밟고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건 참 좋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대주주가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강목, 구본식, 김영식, 구본능, 구씨 집안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팔겠습니까? 구씨가? 안 팔아. 계속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LG,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량주로서 어느 정도 지분율이 빠질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던져봤자 그거 다시 대주주가 보고서 이거 오히려 이번 기회 지분율 늘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거기다 이거 지주사잖아요. LG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업 영역에 이렇게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각 계열사로부터 너네 LG라는 이름을 쓰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내라. 이래서 마크, 상표권 뭐 이런 거에 대한 돈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LG 정도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아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중북 자본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이건 제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관리 드리는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저는 제가 책임져 드리는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만 제가 책임집니다. 예, 뭐 그거 책임지기 위해서 막 돈을 제가 또 마련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상당해요. 고유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큰데 버텨도 되는 종목을 버티는 거지 그냥 뭐 수잘대기 없이 이상한 종목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만약에 마탱이 가면은 그때 진짜 뼈아픈 뭐 왜냐하면 주식인 100%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고요. 아까 보니까 미국장도 지금 반등이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게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악재가 국가 연세부도 요거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좀 무서워 이거 신흥국이 국가부도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 이럴 수도 있는데 요게 영향을 아예 안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은 물론 관광도시긴 해요. 얘네가 뭐 제조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도 뭐 배경에는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무너지면서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다 죽는 거죠. 빚을 못 갚아가지고 거기다가 러시아 디폴트 디폴트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러시아 디폴트 부인이다. 야 이거 뭐야? 특히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어 신공선전포고 러시아 경제 붕괴 안 한다. 서방 희망해로 돌리지 마라. 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